정신이 좀 들어? 저기요. 여기 깨어났는데. 잠시만요. 아니, 요즘 세상에 무슨 영양실조야. 참나, 당신 지금 이틀 동안 이러고 있었어. 몸이 튼튼해야 애를 찾든가하지, 이 사람아. 밀어는요. 민지 엄마가 챙기고 있어. 지금 당신 뭔 걱정이나 해, 이 사람아. 아니, 뭘 먹어가면서 일을 찾든. 환자분 보니까 알코올 중독 전력이 있으시더라고요. 이게 만성질환으로 가면 신부전이나 최장부전으로 갈 수 있거든요. 이 정도면 전조정세가 좀 있으셨을 텐데. 지금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. 이 정도면이 없어서 네이버가 있는 것 같아요. 같이 먹어야지. 이렇게 먹으면 수박이 안되어 보임이나.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. 이렇게 먹으면 죽을 수 있을 테이프.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?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냐. 한 이 정도디에 먹으면 좋지 않나요? 이렇게 먹으면 좋지 않나요? 자식새끼 잃어버리고 밥이 잘도 넘어가네. 아... 보육원 가는 길이에요. 이게 마지막이다. 그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, 제가. 다 끝났으면 좋겠다고. 끝을 내고 싶다고. 형님, 저 이제 그만해도 되나요? 형님, 저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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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. 형님.